시작! 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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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수! 잘해! 잘해! 포옹! 잘했어! 동구가 이겼습니다. 성함이 어떻습니까? 저 작전이 있었는데요. 도망다니는 하고 힘이 빠질 때 그냥 도망다니는 하고 자, 좋습니다. 동구는 왜 졌다고 생각해요? 이거 밥을 많이 안 먹어서 밥 많이 먹어야 되겠죠? 우리 저 언니는 처음부터 너무 수기적인 작전을 잘못 세운 것 같아요. 네, 도망다니는 다 졌어요. 싸움빡이 세우거든요. 붙어 줘야 됩니다. 다음은 얼굴도 이쁘고 힘도 센 여자 주니어들의 배결입니다. 안희원 이가요! 이게 말해야죠. 키하고 몸무게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어떻게 싸울 거예요? 그냥 정장 다르기 정장 다르기 정장 다르기 이원이 양호는? 바죽 바죽 거야? 바죽 거 그럼 지겠다는 얘기에요? 아, 그럼 안 돼요. 스포츠고 왼집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, 최선을. 그럼요. 자, 준비. 와 시작! 덜친 덜친! 동부모야 동시 동fore시 올려 실패 파이팅 활성 활성 열 쉼 defined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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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준라네. 이게 봐준래. 봐줬잖아요. 어퍼지글 봐줬잖아요. 자. 차렷. 경계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자윤이야. 마음 아파요? 저 얼굴이 마음이 아픈 표정인데요? 알겠습니다. 자 이번 대결은 형제의 대결입니다. 형이냐 동생이냐. 믿음 대 마음. 믿음 대 마음. 아빠 근데 아빠 우리 형 응원할 거야 나 응원할 거야. 내가 너 응원하잖아. 아빠를 둘 다 응원하지 아빠는 편 없어. 거짓말하지 마세요. 믿음이가 마음이한테 한마디 가고. 나 질지도 모르니까 나 지면 꼭 겨울승 가야 돼? 아. 하하하하. 믿음이 파이팅. 마음이 파이팅. 막내냐 장남이냐. 시작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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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매. 야. 야 맨. 야.. 너무 무대뿌했어요 이렇게 정면으로 승부를 펼치는 경우는 좀 드문데 아예 네 그렇습니다 박현두! 빅 이벤트! 빅 이벤트! 아 이 팀 재밌겠다 이 팀 틀! 틀! 정례! 인사! 정례! 자 요즘 저 현두한테 한 마디 하세요 가구해라 너나 가구해라 너나 가구해라 너나 가구해라 너나 가구해라 여기요 그렇지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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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 준비 다리 올려야죠 다리 내리면 지우세요 다리를 못 올립니다 다리를 못 올립니다 다리를 못 올립니다 왜그래? 왜그래? Eh 다리를 못 올립니다 시작 시작 오토랑 포즈 아아아아아